소상공인연합회가 23일 서울 구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제3대 회장으로 배동욱 후보를 선출했습니다. 신임 배동욱 회장은 이번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해 전체 유효투표수 68% 찬성으로 회장에 당선됐으며 전임 최승재 회장의 잔여 임기인 2021년 3월까지 소상공인연합회를 이끌게 됩니다. 신임 배동욱 회장은 30년 넘게 소상공인업종에 종사한 경력을 바탕으로 회원 여러분과 한 배를 타고 소상공인들이 대우받고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